저 세팅된 건가요? 세팅하면 돼! 어머! 어머! 저 진짜... 혼나는데? 어떡해... 어떡하냐? 아, 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어떡하죠? 다른 케이크... 케이크 이거 마지막이야! 혼나고 있는 거야... 케이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없잖아, 우리가 찍어야 하는데... 그치? 지금... 20초 동안 한 번 더 해...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찌르려고... 혼자 치워! 야! 혼나! 혼자 치워! 이... 리즈 게 제일 재밌다... 괜찮네...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잘해...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혼자 계세요... 아니에요... 오케이... 리즈가 떠올까? 하하하하... 떨어뜨려... 실수 떨어뜨려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실수 떨어뜨려가지고... 어떡해... 케이크 없이 그냥 찍어... 예뻐? 없이 찍어도... 어차피 제가 만든 케이크 이게 아니라가지고... 토끼 케이크 만들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 피디 하늘이 좀 데려갈게요... 하하하하... 아, 우린 심각해 봐주세요... 하하하하... 아, 어떡해... 어떡해... 우리, 우리 지금 심각한 척 하자... 우리 손 계속... 야, 틀렸어! 지금 찍은 거야? 뭐야? 우리, 왜, 왜, 왜 이래? 리즈가 떨어뜨렸어? 괜찮아, 언니... 우리가 만든 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있었던 거 같아? 라스, 이리, 왜, 왜, 왜... 라스, 이리, 왜, 왜, 왜 이래... 아, 어떡해... 너 그래서 다쳤어! 아이고! 아이고! 놀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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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작가님 얘기했잖아, 사운드로... 그래서 완전 너가 속을 거 같았어... 난 괜찮은데 계속 혼나게 맞아 너무 마음이 불편했지? 근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언니 진짜 언니 너무 착하다